저는 청소년이 아니고 스물일곱 살입니다. 저도 영상에 과연 어떤 게 나올까 너무 궁금했는데 너무 잘 봤고요. 외면하고 싶은 영화 외면하고 싶은 캐릭터를 연기해서 하필 첫 주연작이 좀 많이 외롭고 고통스러웠던 것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다행히도 박화영이라는 아이가 저한테 와서 배우 김가희도 성장시키고 박화영도 세상에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뜨거운 박수 드리겠습니다. 영화에서의 모습과는 굉장히 다른데요. 모습도요. 연기를 하는 순간부터 저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고 살았는데 사실 살면서 그렇지는 않았는데 저는 모난 돌멩인 줄 알았는데 원석이라고 저를 박화영으로 선택해 주신 감독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생각이 안 나서 앞으로 좋은 캐릭터면 두 발 벗고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배우가 늘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정말 이 시간도 김가희 배우는 게 아주 특징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. 또 저희들에게는 잊지 못한 아이들이 시간이 높은 것 같습니다. 저희들에게 신청하는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연기가 또